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심으로 1차 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1년 넘게 공부하신 분 아 그래 1년 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직히 저도 공감대가 가요 저도 법학과 졸업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법고시하고 그리고 국정원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고시생활을 했었는데 말처럼 쉽게 안되더라고요 쉽게 안되고 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성향이 잘 안 맞아요 공부를 딱 때려치고 과감하게 사회로 진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윤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 창원에 내려온 지 2개월 됐어요 중앙고시학원에 내려와서 가장 처음으로 담당했던 거는 경남 지방지 올해 2월에 있었던 그래서 거의 한 80명 듣고 패키지로 들은 학생들이 한 45명 정도 되는데 전원 합격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냐면 천안에서는 제 연구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 아모리그잼 경찰팀에서 면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윌비스에서 다 아시죠 노량진 윌비스에서 국가직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아모리그잼으로 옮겨서 아모리그잼에서 경찰팀 똑같은 일정을 갖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는 전부 다 월수금 과정인데 제가 월수금뿐만 아니라 목요일 그리고 혹은 가능하다면 일요일까지도 전부 다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최종 합격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1차 필기의 기쁨을 잠시 미뤄두고 최종 면접인데 우리가 흔히 면접이라고 하면 일단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해요 체력 25 그리고 또 면접 25 가산점 빼면 20% 20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우산이야 2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경쟁률 알고 계시죠 지금 평균적으로 2대1 그렇죠 그리고 전 의견 같은 경우에 3대1 정도 떴는데 면접은요 그냥 50%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장에서는 20% 10%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붙느냐 떨어지느냐 단지 그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합격의 요소 즉 여러분들만의 강점들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불합격 요인 치명적인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불합격 요인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명심하시고 설명회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경찰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막 모아놓고 면접 답변 쓰고 사조서 연습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좀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사회의 좀 인식에 대해서 눈을 좀 뜨셔야 돼요 지금 경찰 얘기가 하필이면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굵직한 사건 하나만 딱 떴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거 한 번 뜨면 이제 그게 막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 요즘 같은 경우에 미투운동 같은 것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제일 지금 핫한 거는 오늘자 뉴스에도 지금 계속해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편을 하겠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부터 나왔던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검찰 조직 너무 비대화되지 않았냐 그리고 검찰 조직의 지금 썩은내가 너무 많이 풍기고 있죠 뭐 특히 이제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 그 다음 요즘 이제 미투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자기 식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비리 척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에게 수사권을 좀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기는 거 왜 그렇게 지금 주저하고 있을까 왜 주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남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죠 또 지금 집단 면접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실전 들어가는 거야 설명이라고 그냥 설명만 듣고 가시지 말고 남용될 수 있어 권력이 남용될 수 있어 또 그렇죠 경찰 조직 너무 크죠 너무 커 왜냐하면 검찰은 2만에 불과한데 경찰은 몇 만이야 10일 만이 넘어요 그렇죠 10일 만이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수사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독립된 권한을 주게 됐을 때 야 이거 잡기에는 검찰이 너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학생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좀 참여해 주시는데 저는 면접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향이 좀 되게 직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직설적이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명쾌한 답을 못 얻어가 그래서 제가 혹시 아닙니다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집단 면접에서 지금과 같이 수사권 넘기는 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을까 그랬을 때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경찰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으면 남용 안 하고 경찰이 수사권 갖고 있으면 남용한다는 거는 경찰은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조직에 불과한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선입견이 말 속에서 표현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회다 보니까 뭐 수업처럼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과제들이 있다 이거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설명회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절차나 수업 방식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이 설명회 자체만으로도 혹시 학원을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설명회를 해요 이 자체만으로 왜 그러냐면 면접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흔히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면접에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이 바라고 있는 뭐는 있어? 의도는 있어 그치? 그럼 이 의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 아직 경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쪽으로 가버려 이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지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 시사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체크 체크하고 그리고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했듯이 국정원의 지금 방첩이라고 하는 부분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는 그리고 수사를 하는 그런 권한인데 정보수집은 국정원에서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제대로 될까? 정보수집권자가 수사를 해야지 좀 빨리빨리 될 텐데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굉장히 말이 많죠 앞으로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인데 이거 되겠냐 이거야 그렇지? 그런 우려의 목소리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뭐를 할 거야? 경찰을 할 거죠 그 우려를 어떻게? 없애줘야지 면접 답변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특수수사를 제외한 수사권을 주겠다 지금 이거 수사권 주려면 뭐부터 개정해야 되지? 헌법 개정부터 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권 중에서도 특히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있다고? 검찰에 있다. 검사에게 있다고. 그리고 발부는 누가 한다? 법관이 한다. 명확하게 지금 12조 14조에 써 있죠 이거부터 먼저 지금 개헌을 하려고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찰총장 화가 났죠 오늘 아침 뉴스야 말도 안 된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공수처를 따로 검찰 소속에서 공수처를 따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치경찰 확대하겠다 계속 똑같이 얘기하지만 자치경찰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가면서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서 막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국민인권보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권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이야기하기를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치안이 또 잘 될까 그것도 또 의문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 인권보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이 움직임이 지금 가장 큰 경찰 조직의 움직임이거든 면접 답변에 그래서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인권보호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여러분들이 흔히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면접 답변을 만들 때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경험에서 인권을 보호하려면 상대방을 뭐 해줘야 돼? 존중해줘야 될 거고 또 배려해야 될 거고 양보해야 될 거고 또 봉사정신이 또 투철해야 될 거고 그리고 소통해야 될 거고 소통하려면 또 뭐 해줘야 돼? 경청해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정립이 되어 있어야 사조서도 쓰고 그리고 면접에서 답변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조서 특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소재를 잡아서 여러분들 경험을 제가 인터뷰를 다 딸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하고 1대1로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거야 왜냐하면 서울에는 지금 거의 한 200명 정도를 담당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저하고 공부를 한다 완전 특별 과외지 특별 과외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료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경찰청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셔서 자기 지방청의 어떤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면접에 라고 하는 특성이 지금 좀 강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18년 1월자 뉴스예요 인사혁신처에서 1월에 올해 1월에 발표를 했어요 뭐 하겠다고? 많이 뽑겠다고 그치? 근데 많이 뽑을 건데 그 안에서 특히 뭐 하겠대? 일단 뭐 시험 개편하는 거 말고 면접을 강화를 하겠다 면접을 강화하겠다 그 면접 강화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 면접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면접을 강화하는 방법 그럼 뭐가 있어요? 면접 절차를 1차 2차 3차 4차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치? 있겠지만 면접을 기술적으로 구조화시키겠다 기술적으로 구조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면접이라고 하는 건 정성적 평가예요? 정량적 평가예요? 정성적 평가죠 그죠? 정성적 평가인데 어쩔 수 없이 결과치는 뭘로 나와야 돼? 점수로 정량화해서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접관들이 사실은 있잖아 실무 경찰관들이 대부분 이제 면접을 봐왔는데 본인들이 꼰대 짓을 너무 많이 해왔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공무원 조직 내에서 면접관의 전문 소양을 길러라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들도 과거의 기출 문제에만 너무 비중을 둬선 안 돼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꼬리 질문이 굉장히 심해진다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보통 압박 질문이라고 하는데 압박 질문 경찰 면접에서 당하잖아 그럼 무슨 취조 당하는 기분이 들 만큼 당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들의 성향상 굉장히 성향이 세 그 양반들이 벌써 10년 차 20년 차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쫄리죠 쫄리다 보면 이제 답을 못하는 거야 진단 빼다 나오면 떨어지는 거지 2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경찰관으로서의 지식은 이미 평가가 돼 있지만 필기를 붙었으니까 과연 소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면접 준비하실 때 그냥 단순히 한 개 답변에만 딱 질문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잘게 쪼개서 어떤 추가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된다 특히 사전조사서를 쓰게 돼도 마찬가지죠 사전조사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전조사서는요 면접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사전조사서를 잘못된 방향으로 개떡같이 써버리면 어떻게? 면접에서 그냥 다 털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전조사서를 잘 써야 된다는 거지 사전조사서라고 하는 글짓기를 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는 제 제자들 중에 사전조사서를 보통 이제 20줄을 써야 되고 혹은 10줄씩 2개 항목을 쓰는 청도 있었는데 20줄을 써야 되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3줄 썼어요 3줄 썼지만 면접에서 대응을 하면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전조사서 자체는 점수화되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향은 맞추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전조사서 특강이 또 한 번 필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면접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지금 전문 면접관 양성 활용한데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 발표 자료를 따온 거예요 양성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와는 다른 질문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필기를 붙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경남청에서 이제 총 55명을 뽑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 남성 경찰들 같은 경우 1.8대1 사람을 쪼갤 수 없으니까 2대1이라고 봐야 되겠지 여경도 마찬가지 2대1이고 전의경이 3대1이야 여기 일반 다 일반인가요 그러면? 전의경 다른 지역도 근데 이거와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번 보시고 면접 준비 좀 빡세겠다 특히 전의경 특채 같은 경우에는 전의경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또 최대한 또 살아나올 수 있게끔 이야기를 또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또 너무 진부해서는 안 되고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해주시고 일단은 경남청 기준으로 좀 일정을 써봤어요 그래서 신체검사가 4월 12일에 있고 체력이 4월 11일에 있고 아마 대동소에 하죠 그리고 적성검사 보면서 사전조사서 4월 18일 날 이제 하게 되고 지금 부산청은 사전조사서 언제예요? 정신 차려야지 날짜 빨리빨리 알아야지 경북은요? 경북 사전조사 언제야? 13일? 정신 안 차려요? 뭐야? 필기 합격에서 벗어나 술은 어제 먹고 끝났어야 돼 어제 먹고 끝났어야 돼 지금 이제 시작한 거야 경쟁이 다시 날짜 챙겨서 물론 저도 이제 챙기겠지만 챙겨서 사줘서 이제 연습 계속 들어가야 될 거고 평정 항목은 뭐 이제 의사 발표의 정확성 10점 그 다음에 예의 품행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인성이 10점 가산점 이제 5점인데 가산점 다 챙기셨어요? 다 5점이야 그러면? 아 그래요 열심히 잘 준비하셨네 5점 안 되시는 분 가산점 그래요 면접 더 잘 봐야죠 그렇죠? 분명히 가산점 5점인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을 그만큼 더 잘 봐야 된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고 일단은 면접이라고 하는 건 이제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죠 집단 토론 면접인데 이 집단 면접이 또 지방청마다 달라요 자유형 토론을 막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아니면은 순서를 정해서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대째 너는 찬성 의견을 내봐 그럼 얘는 준비 안 되는데 갑자기 너는 반대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봐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토론 형식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요 사회자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토론이 아니고 그냥 시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토론은 아니겠지만 집단 면접을 대비해서는 일단 시사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넘어가서 개별 면접을 보는 거죠 개별 면접 보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준비를 해놔야 될 거는 사조서 기반으로 사조서에서 나올 수 있는 추가 질문들을 최대한 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조서를 엄청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썼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오셔야 돼요 정확하고 기억하고 나와서 그걸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잘 쓴 건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후속 질문들은 뭔지 이거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줘야 돼요 심지어는 사조서 쓸 때 아차 싶은 게 꼭 잘못된 방향으로 써갖고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겨야 돼요 챙겨서 극복할 수 있게끔 답변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조서를 쓸 때 잘못 썼어 혹은 잘못 쓴 게 아니라 몰랐다고 치고 사조서를 쓰고 나와서 몰랐으면 이제 찾아볼 거 아니야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당시에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찾아봐서 다시 숙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또 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별 면접까지 보고 조금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서 사전 조사서 그리고 집단 면접 그리고 개별 면접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존에 이제 사전 조사서는 원래는 자기 기술서였죠 자기 기술서였고 혹은 자기 소개서로도 이제 명칭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미리 써서 제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저처럼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첨삭을 막 받죠 첨삭 받아서 제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사조서를 써야 돼요 사조서 일정은 지금 청마다 지금처럼 다르듯이 어떤 데는 적성검사일에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아마 공지가 안 나온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체력시험 당일날 그냥 갑자기 앉아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요 20분 정도밖에 안 줍니다 더 짧게 주는 데는 10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막 채워서 써야 돼 정신없이 난 체력 보려고 못 풀고 갔는데 갑자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사조서 쓰라는 거야 황당하죠 돌아버린다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야 당일날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아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청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우리 경기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슬로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슬로건을 추진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친구는 슬로건 몰랐어 미처 못 챙긴 거야 다른 기출문제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막 봉사활동 이런 것만 챙겨놓고 몰랐던 거야 그래도 붙을 수 있나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사조서 몰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씨 못 쓰는 친구들은 좀 심성을 갈고 닦으면서 글씨 연습도 짧은 기간 동안 좀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물론 뭐 글씨체 때문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상도 있잖아요 그치? 인상이 좋으면 당연히 뭔가 마음적으로 끌리듯이 글씨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외모와 똑같죠 그러니까 글씨를 좀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연습도 좀 해주시고 사전조사서는 시간을 짧게 주는 이유는 머리를 못 굴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막 압박을 줘서 막 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 본성이 그러니까 머리를 막 와꾸를 짜듣고 막 돌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글을 이쁘게 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막 쓴단 말이지 그래서 본성을 좀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조서 기반으로는 거의 대부분 압박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거의 100%라고 보면 돼 압박 질문이 나올 거야 사전조사서 샘플은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거의 대동소에 할 겁니다 응시번호 쓰고 이름 쓰고 줄 쳐져 있으면 거기다 쓰는 거지 그리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 예측 못해요 항목이 하나가 나올지 아니면 두 개가 나올지 그건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역시 꾸준하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전조사서 잘 쓰기 위해서 다섯 가지 팁이 있습니다 뭐 흔한 얘기인데 이 부분 놓치고 쓰면은 진짜 개떡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챙겨야 되겠지 일단 질문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일단 두갈식으로 저는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두갈식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육하원칙을 지켜야 되죠 육하원칙 안 지켜 자꾸 육하원칙을 안 지키다 보면요 글이 꼬이기 시작해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육하원칙 지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정도는 잘 챙겨 누가는 나니까 그지 내가 작년에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육하원칙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리고 왜 했냐는 거지 자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는 거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열심히 이런단 말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데 열심히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는 거야 봉사활동 좋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것을 했다는 걸 어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가 되는 거야 이 어떻게 해서 뭐가 나 자신의 소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 어떻게를 표현하려면은 또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두는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이에요 봉사활동을 했어 근데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이걸 끄집어내는 거지 이게 사조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 어떤 문제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사조서 특강 다음 주에 들을 거면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안 들을 거면 지금 필기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많은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문제를 쉽게 뽑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시간적인 문제 자 시간이 있으면 또 뭐가 나와야 돼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공간이 나와야지 시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두 번째 공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차원인데 단순히 이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시에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 이게 공간이야 결국에는 왜냐하면 내가 걸레질하면서 밥을 떠먹을 수는 없다 이게 공간이야 결국에는 그러면 시간 공간이 있으면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 무슨 간 시간 공간 그 다음에 간 무슨 간 인간이 있지 인간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는 거지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 봐봐요 사전조사서를 진짜 주제가 너무 많거든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빨리 그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 쓰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글 쓰는 연습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야 팔로 글을 쓰는 연습이 아니라 빨리 소재를 어떻게 끄집어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런 구조가 없으면요 당일날 생각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상한 거 이제 뒤죽박죽 쓰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틀을 계속 잡아주는 연습을 하자는 거야 앞으로 사전조사를 쓰기 위해서 그럼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간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했다 누구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가 되는 거지 마지막 어려운 게 또 있어 왜가 잘 안 돼 왜가 일단 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봉사활동하냐 이거야 그렇죠 봉사활동한 경험을 쓰시오 그랬는데 내 스스로 왜 봉사활동을 했는지 써줘야 돼 왜 봉사활동을 하느냐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봉사활동해요 어렵죠 어려워 그럼 거꾸로 여기서 하나만 더 짓고 갑시다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 딱 뭐지 지원 동기지 여러분들 이건 뭐 100% 나오는 질문이야 왜 경찰이 되려고 하세요 자 우리 남학생 왜 경찰이 되려고 해요 뻥치지 말고 뻥치면 안 돼 면접에 뻥치면 안 돼 그럼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이 경찰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고 면접관이 되게 세다니까 경찰을 군인 하지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요 어려워요 지원 동기 어려워 사실은 엄청 어려워 근데 이 왜 라는 질문을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잘해야 돼 경찰이 왜 되고 싶어 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살인자한테 살해를 당해갖고 내가 그 범인을 잡게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소재는 좋지도 않은 게 이거 보복심이잖아 소재 자체도 안 좋고 그런 사람 없어 그치 근데 이 왜는요 왜 경찰이 되려고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과거에서 끌어오면 안 돼 어렸을 때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경찰관 아저씨가 따뜻하게 사탕을 주면 안 돼 절대 안 돼 과거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야 왜 라는 질문 어디에서 끌어와야 돼 미래에서 끌어와야 돼 한마디로 왜 경찰이 되고 싶어는 어떤 경찰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똑같아 봉사활동도 자 그럼 여기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봉사활동 왜 했어 남을 도와주고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결국에 여러분들이 경찰의 인재상과 빗대어서 어디에 사회에 국가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그 도움이 된다는 건 뭐야 그만큼 조금이라도 밝은 사회가 되고 그만큼 조금이라도 정의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글로 이쁘게 다듬으면 이제 잡힌다는 거지 그 글의 토대가 그래서 방향 아까 얘기했죠 방향이 일로 가야 되는데 간혹 진짜 일로 빠지면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근처에는 근처로라도 가야 되는데 혹은 돌아서라도 가야 되는데 방향 잘못 잡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는 연습이 사실 사전조사서에서 충분히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도 잘 될 수 있어 곁다라서 면접도 방향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 문장은 간결하게 써라 뭐 다양한 얘기고요 글의 구조를 만들어라 자 글의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글을 이제 쓰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산만해지는 글의 유형들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글의 유형을 아예 이렇게 정해놓으세요 자 누가 봐도 안정감이 있는 구조죠 모형이 그지 그럼 글도 이렇게 쓰라는 거야 뭐 더 쉽게는 이렇게 써도 되지 아니면 더 쉽게는 어떻게 써도 돼 큰 걸 얘기하고 작은 걸 얘기하고 또 작은 걸 얘기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작은 걸 얘기하고 큰 걸 얘기하고 또 다시 큰 걸 얘기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모양을 생각해야 돼 글의 모양을 만드는 연습도 사실은 하셔야 돼 그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일날 사줘서 이제 써야 된단 말이야 10분 만에 빠르게 써야 되면 일단은 자기가 연습한 대로 여기다 한 문장씩만 써 나는 봉사활동을 했다 근데 1번 어떻게 했다 2번 어떻게 했다 자 3번은 생각 안 나면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나는 그걸 통해서 뭘 배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야 스토리를 이 연습을 해야 2차를 거쳐 생각을 정리해서 이쁘게 빠르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연습을 해야 되겠죠 뭐 그냥 오늘 하루 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충분히 짧은 시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추상적인 내용만 쓰지 말고 전부 다 뭐에 의거해서 써라 경험에 의거해서 써라 왜 경험은 경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가장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근거를 제시해줘요 근거를 제시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내가 착하게 행동했던 경험 그치 착하게 행동했던 경험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면 돼 이제 존중 배려 소통 협력 이런 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쓰면 난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쉽게 이제 착해요 안 착해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하나 뭐 있어 경찰이라는 직업이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경찰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왜일까 라고 하는 게 사전조사 기술 문제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경찰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서 혹은 면접 질문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그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했다 이렇게만 가면 안 돼 어떻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느끼고 배웠는지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까지 써야 돼 그래서 앞으로 저도 도덕성이 윤리적이고 청렴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흔하게 쓰는 사전조사서 팁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다른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거 바로 뭐냐면 질문의 개념을 정하라 라고 하는 거지 질문의 개념을 정의하라 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한테 이제 배우시면 금방 또 해 왜냐하면 정의해야 될 그 질문이 기껏해야 뭐 따져봐 한 열 개밖에 없어 나중에 그거 저하고 같이 정의해서 딱 따지면 돼 정리해놓으면 돼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경찰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양보와 배려 어때 중요하죠 양보와 배려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야 자 좋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양보는 양보는 뭔가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포기하는 거고 배려는 선택할 상황이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알아서 누군가가 피해를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되려라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좀 더 정립시켜 나가는 거야 되게 답변 되게 잘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수업 진행 이런 OT 진행하면서 제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양보의 미덕과 배려의 미덕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 사조서랑 경찰 면접 질문이랑 양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채택한 적이 없어요 다 뭘 쓰냐면 배려를 써 그럼 양보하고 배려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이제 알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둘이 동시에 딱 부딪혔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양보해야죠 먼저 들어가십시오 양보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양보인데 배려는 뭐냐는 거지 배려 자 예를 들어서 정수기에서 물을 떠먹으려고 하는데 역시 손이 딱 부딪히면 어떡해? 아 먼저 뜨세요 자 근데 이건 양보지만 배려는 뭐냐면 더 나아간 거야 정수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컵이 없네 그럼 우리 흔히 어떻게 하죠? 밑에 층 가서 먹고 오지? 그치? 자 근데 배려를 한다는 건 바로 뭐야? 육충 본관 데스크에 가서 아 컵이 비었어요 컵 주세요 제가 채워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양보가 아니라 뭐가 돼? 배려가 되는 거야 그치? 이 양보와 배려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 큰 게 근데 되게 많이 중요해 우리가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많이 나올 거야 나의 신념과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명령과 지시사항을 상상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아니거든 그치? 조직사에서 이해충돌과 의사충돌은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양보할 거야? 동기들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치? 상사와도 생길 수 있지만 동기들과도 생길 수 있어 혹은 또 누구와도 생길 수 있어? 경찰과 시민 그쵸? 의사충돌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아 시민이 왕입니다 다 해드릴게요 민원 와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왜? 경찰의 최고의 미덕은 봉사와 친절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양보라는 미덕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도 마찬가지 양보의 경험이 아니라 배려로 풀어줘야 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념을 정리를 하라는 거야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본인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간인가? 소통능력 우리 남학생 오늘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소통능력 있는 학생인가? 면접에서 그러면 안 되지 딱히 없어? 큰일날 저 경찰 안 할 거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이제 해야죠 준비하셔야 돼 소통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할 거란 말이야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본인 스스로 그럼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야 소통이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물 흐르는 듯이 통해야 돼 그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되지? 말이라는 걸 해야 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럼 이 듣는 거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듣는 걸 잘하는 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 근거, 경험에 대해서 그치? 자 경찰서에 가면요 지금 경남 제가 마산경찰서 한 번 갔다 와봤는데 창원 내려와서 갔다 와봤는데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이런 게 써있어 제가 뭐라고 쓴 거예요? 이모득심? 글씨를 잘 못 썼나?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뭐 한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마산경찰서에 써있더라고 실제로 되게 중요한 거 경청의 자세라고 하는 거 이 청이라고 하는 거 잘 봐봐요 청이 이게 뭐냐면 귀 귀가 왕이 되는 거야 귀가 왕이 돼 내 신체 기관에서 귀가 왕이 되면 이건 뭐야? 도덕할 때 덕이야 덕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귀가 왕이 되면 그게 곧 덕이다라고 하는 게 들을 청자예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개념 정하라고 그랬죠? 개념 정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하나 정하려고 한 게 뭐야? 청자 하나만 설명해도 아 그래 그렇구나 그만큼 네가 경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야? 경험 붙여주면 되지 근데 이게 왜 개념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얘기하듯이 다른 데서는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다섯 가지만 얘기해서 그냥 쓰고 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개념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개념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경험이 다 똑같아서 그래 맞잖아 뭐 엄청 스펙타클하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러기 힘들다는 거야 왜? 수험생활 했고 평범하게 대학생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서 차별화가 생기거나 특별해지기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뭘로? 개념에서 특별해지라는 거야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 전략을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것만 조금만 하면 사조서 자체가 품격이 확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다 그냥 비등비등해 문제는 뭐냐면 면접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선발이잖아 선발 제도잖아 어쨌든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은 나가리가 돼야 돼 지금 그럼 평범하면 어때? 안 되겠죠 평범한 순간 그때부터 뭘로 그냥 갈리는 거야? 가산점하고 필기로 갈리는 거야 체력하고 근데 그냥 평범하게 면접 볼 생각이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책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뒤집어야 된다면 지금 분명 다른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특별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수업 때 하겠지만 사전조사서를 보다 보면 질문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도 사전조사서 수업할 거 그거 70페이지야 기출문제만 거의 한 200개씩 돼요 자기 지방청거부터 먼저 소화를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질문들도 계속해서 따져봐야 되거든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응시자의 어떤 인성을 바라보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도와준 경험이 있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봉사활동 경험 얘기해라 봉사활동 경험 아까 얘기했죠 다 비슷해 그럼 이제 봉사활동 경험을 다 썼어 고아원 요양원 또 뭐 있어요 봉사활동 할 만한 게 또 뭐 있어 별거 없어 무료급식소에서 밥 나눠주고 그런 거 별게 없어 봉사활동 또 못해 갈 시간이 없으니까 또 어떤 친구 이런 친구 봤어 헌혈만 디립다 하는 거야 가진 게 몸밖에 없어 2주에 한 번씩 헌혈만 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지금 헌혈을 100번을 채웠어요 지난 3월 총과 100번을 채워갖고 그 적십자 회장으로부터 표창장 받고 블루투스 스피커 받았어 100번 채워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봐봐 지금 나열하니까 어때 종류가 한 서너 개밖에 없어 지금 면접은 수십 명이 봐야 되는데 차별 안 생긴다고 그래서 뭐야 봉사에 대해서 정의하고 가라고 봉사의 개념이 뭔지 알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이 있어요 오늘 소스 하나만 딱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나눠주는 봉사도 한 번 해봤고 그 다음에 고아원 혹은 아니면 어린이 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준 봉사활동도 해봤어 두 개를 해봤는데 느낀 점이 있어 뭘 느꼈냐면 밥은 나눠주니까 다 떨어지더라 이거야 근데 교육은 나눠줘도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경찰로서의 덕목 뭐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조가 될 수 있겠죠 친절 나눈다고 떨어져? 내 에너지가 막 떨어져? 오늘 친절 100번 하면 다 쓴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떤 경찰관이 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거야? 친절한 경찰관이 되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 한 거야? 봉사활동 경험 얘기했죠? 봉사의 의미 얘기했지? 배운 점 얘기했지? 각오까지 나오지? 이게 사조사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만 쓰고 끝난 사조사랑 지금 저처럼 쓴 사조사랑 어떤 게 훨씬 더 좋아 보일까? 당연히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지금은 되게 막연해 하거든 인터뷰하다 보면 와 그런 것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놀라는 경험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아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어제까지 술을 많이 먹느라고 그러지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돌아보다 보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경찰 도덕성 윤리성 높아야 한다 왜 높아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가장 어려워하는 핵심 질문이 뭔지 알아요? 하여튼 이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깝깝해 이거 들어가 있으면 깝깝해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참 돌아버리겠는 거거든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또 왜 라고 물어봤지? 이유는요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차단당하면서 살아서 그래 어렸을 때 교육을 언제부터 받냐면 두 살 때 말하면서부터 세 살 때 엄마 이거 왜 그래? 엄마들이 설명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 엄마 이거는 왜 노란 거야? 엄마 이거는 왜 빨개?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그걸 철저하게 차단당했어 그 사고를 잃어버리고 지금 20년 30년에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받으면 본인도 윽 하고 이제 쫄리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이제 머리를 말랑하게 하는 작업도 사조사와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리더십 협동십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험들 공동의 목표 협력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저하고 이제 사조사 쓰기 전에 이런 거 이제 한번 정리할 거야 뭐 정리할 거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덕목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인성이라고 하는 거 혹은 좋은 거 일단 하고 싶은 거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소통도 있고요 협력도 있고 또 이제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성실도 있고 친화력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브레인스톰 명이야 뭐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의견이 없어 뭐 경찰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공감도 있고 이해도 있고 우리 친구도 한마디 자신감도 있고 또 말씀 안 하신 분 한 번씩 해봐 정의도 있고 청념도 있고 네 우리 학생분도 어떤 거예요? 정직도 있고 그죠 자 이거를요 쫙 나열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거야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가치관이고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럼 사조서에서 써야 되는 가치관과 주제가 있어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걸 쫙 풀어 풀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제 묶어 같은 것끼리 같은 것끼리 묶는다는 게 뭐야 소통은 뭐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해야 되잖아 그치? 묶어 그 다음에 친화력 협력 그 다음에 뭐 리더십 협동 이런 거 다 묶고 그 다음에 성실 책임 사명감 뭐 이런 거 묶고 그치? 존중 배려 또 소통에 들어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거 있지 계속 밀어 그러면 또 다음 날 또 우리 이제 모의과 그럼 또 더 추가할 거 단어 생성해서 또 분류해 그러면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열 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소통에 관한 거 어떻게 경험 하나만 찾아서 싹 하나 써놓고 책임감 사명감 뭐 등등등에 대해서 하나 해서 싹 하나 써놓고 도덕 윤리 청년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싹 하나 써놓고 요렇게 해놓고 열 개 갖고 어떻게 쫙 써먹는 거야 질문에 맞게끔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경찰 직무에 대한 이해 상황 그치?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기출문제 보자마자 이거 언제 이거 보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보면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나의 능력보다 너무 많은 걸 받게 되면 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오늘 두 시간만 공부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고 가거든 근데 열 다섯 시간 공부하고 가세요 그러면 튀어 두 시간도 안 돼서 튀어 그치? 맞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막 스킬을 배운다기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까다로운 어려운 상대 이런 거 이제 설득했던 경험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민원이 응대할 때 이제 앞으로 써먹으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실무 아까 얘기했던 실무에 관련해서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대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이거 오늘 좀 하나 얘기 좀 하고 가볼까 사대악에 대하여 경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전문적으로 빠지는 거야 이제 사조소가 그리고 창의성까지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5대 악을 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 뭘 추가하고 싶으냐 자 사대악 뭐 있어요 사대악이 뭐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렇죠 불량식품 대답 못하시는 분 뭐지 이거 준비 한참 하셔야 되겠구만 자 그럼 우리 지방청에서 이거 근절하기 위해서 뭐 시행하고 있는지 또 알아 이거 깝깝해지는 거야 사조소 쓰는 날 깝깝해지는 거야 사대악도 모르는데 시행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치 사대악인데 또 사대 주요 범죄 쓰지 말고 강도 강간 살인 이거 쓰지 말고 그거 아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경찰청에서 이런 근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요 요새 경찰 이미지 쇄신 때문에 홈페이지 되게 잘 꾸며놨어 지금 어마어마해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버경찰청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청 경찰청 거 봐야 되고 블로그도 봐야 돼 요새 경찰청에서 블로그 기자단 모집하고 홍보 모델 뽑고 막 이래 경찰 그 이미지 좋게 하려고 지금 등등등 보면은 또 그저 그래 뭐 그냥 다 뻔히 아는 거야 또 막상 보면 이거 이제 사조서에서 써야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건 일단 오대학 뭘로 할까 참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친구 오대학 하면 뭐 집어넣고 싶어요 마약 범죄 마약 범죄 마약 범죄 마약 범죄 마약 범죄 있을 수 있지 포기하는 거지 뭐 뭐 사대학도 모르는데 뭐 다섯 번째 어떻게 알아 자 여러분들 진짜 운 좋은 겁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줄게 내 생각을 여러 가지 범죄를 잠깐 떠올려봐요 자 범죄 브레인스토링 한번 해보자 범죄 뭐 뭐 있어 형법 공부하면서 형법 전공 안 했어도 살인 강도 뭐라고 배임 횡령 장물 절도 강도 어? 또 자 하나만 얘기할게 살인 절도 성폭행 일단 주요 범죄 생각해봐 그치 살인 강도 강간 하나 뭐지 사대 주요 범죄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뭐 세 가지만 갖고 얘기해봐 자 자 근데 옛날에는 절도를 어떻게 했어 어 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절도가 그죠 살인은 뭘로 해야 어떻게 해야 돼 칼로 찔러야 되고 그치 성범죄는 어떻게 해야 돼 성인이니까 뭐 형법 공부 했으니까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어 추행도 마찬가지고 자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었잖아 뭘로 바뀌었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을 일이 없어 사이버잖아 여러분들 수험생활 공부하다 보니까 뉴스 못 들었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굉장한 이슈거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 화두는 뭐야 인터넷 사이버 이제는 주머니에 손을 안 넣어도 돈을 훔쳐갈 수 있어 은행에서 돈 막 빼가잖아 그치 은행에서 돈 빼가는 거 사기죄 성립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안 돼 기망행위가 없으니까 그치 보이스피싱은 기망행위가 있으니까 그나마 사기죄가 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성폭행과 성추행 와 요새 장난 아니지 그 사이버 범죄 보면 뭐가 있어 몸캠 이용해서 돈 뜯어내고 이런 범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사이버상의 범죄 이게 큰일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세계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원래는 골목길 돌면 끝나는 건데 이제 골목길 돌아가서는 범죄 예방이 안 돼 5대학을 그래도 뭘로 가라 사이버 오늘 오기 잘했죠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사줘서 당일날 이거 받았어 봐 그치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여튼 시간이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신박한 걸 이제 계속해서 배워간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돼 근데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요 저는 뭐 자다가 뭐 신이 야 내일 5대학은 있잖아 사이버 범죄로 해라 이렇게 꿈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좋지 겁나 공부해요 계속 보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같이 저도 뭐 다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문제를 직면하면 찾아보고 고민하고 근데 그 고민이 절대 멈추질 않아 집에 가면서도 고민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는 거야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자 그러다 보면은 진짜 사줘서고 면접이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에 대해서 쫙 모아놓고 그러고 이제 면접하고 동시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지원 동기 어떤 경찰 되고 싶은지 또 하나 써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실패 극복 하나 있으면 좋죠 의견 대립 갈등 조율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필수 소재 몇 개씩 정리를 하면 그 정리한 상태에서 기출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보는 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출문제 쫙 펴놓고 어디다 껴먹을 수 있을까 껴보는 거야 이제 기출문제에다가 그러다가 안 되는 거 있어 그치 기출문제 중에서도 그럼 그 부분 어떻게 아 이 부분은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안 버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정리해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사조서야 그래서 사조서 특강이 이제 뭐 특강 자체는 하루인데 어차피 첨삭을 저하고 계속 화수 목 금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자기 걸로 한 20개는 가지게 가질 수 있게끔 그럼 뭐 20개라고 해봐도 하루에 4개씩만 쓰면 돼 아니면은 어차피 사조서를 지금 경남청 지방으로는 18일 기준이잖아 18일 날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 하루에 3개씩만 해서 18일 동안 연습하면은 그것만 해도 50개잖아 그치 그렇게 해놓으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이거 뭐 또 수업 듣고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찬반 토론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토론형 주제 토론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거 이제 쫙 해서 주제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면접 들어오면은 그래서 찬반 토론 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배경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낙태죄 이거 그러면 낙태죄 저는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면접에서 잘 보려면 어떻게 해 낙태죄 폐지가 왜 논의가 되는지 항상 중요한 건 왜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 그 부분을 한 번 한 문장 혹은 두 문장만 언급해 주면 여러분들은 다른 지원자보다 무조건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배우는 거고 토의형이 있어 토의는 뭐야 토론은 찬성 반대 대립되는 의견이고요 토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로 맞춰서 조율해 가는 거야 토의 그 다음에 상황 대처 이런 상황이야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상황 대처 상황 대처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방향 잘못 잡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상황 대처에서 여러분들 면접관이 이 질문하면 아 나 저렇게 날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거 극복하면 점수를 또 많이 받겠지 기차가 있어 기차가 막 달려가 달려가는데 여기에는 무관심인 한 사람이 있어 죽어 이제 근데 이리로 가면 범죄자 열 명 있어 기차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질문하면 아 내년에 올게요 하반기에 올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지금 한 명으로 가야 된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무관심인 한 명으로 가야 된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럼 범죄자 어떻게 그래도 뒤지려면 범죄가 뒤지는 게 낫지 않냐 오케이 자 내리세요 범죄자 쪽으로 가면은 뭔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안됩니다 형법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 생명의 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법 배울 때 얘기하죠 한 명 죽인 거랑 백 명 죽인 거랑 어때요 살인죄가 동일하죠 똑같아요 이건 선택하면 안되는 거야 선택하면 안되요 휘말리면 안돼 선택을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면접은 그냥 거기서 조지는 거야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가만히 계신 분들 아 난 잘했어 난 손 안 들었으니까 이러면 안돼 그거 아니고 진지하게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인 혹은 우리 혼이 흔히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이야기하죠 피의자 인권보호 저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새끼를 보호를 왜 해준 거야 도대체 그치 특히 좀 잔악무도한 범죄 저질렀을 때 특히 단순 우리가 살면서 우발적으로 친구랑 싸우다가 팍 밀어갖고 폭행치사 이거 말고 진짜 막 사람 잡아먹고 썰어먹고 그리고 막 성폭행 엄청나게 저지르고 뭔 피의자를 보호를 해 그러나 그러나 법은 공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공정함 안에는 뭐도 있어야 돼 요구하는 그 정의가 뭐냐는 거지 그게 뭐냐면 물론 범죄자를 척결해서 처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처단에 반대 예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처단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치 시민을 보호하는데 피의자는 태어날 때부터 피의자야 아니지 얘도 누구의 일부예요 시민의 일부잖아 아니 곧 시민이잖아 그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형법 공부할 때 살인죄를 저지르면 그냥 죽여버려 성폭행 저지르면 그냥 죽여버려 그치 근데 뭐 물론 이제 양형 조건이 안 맞고 이제 어떤 수단의 상당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유는 진짜 이유는 나도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내 부모와 자식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정함을 기해야 되는 거고 그 공정함을 기하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 중에 하나가 피의자 인권보호인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놓쳐서 범죄자 10명으로 가버리잖아 경찰의 지금 가장 핵심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간 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답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버린 거라고 문재인 정부 뭐라고 인권경찰 한다며 지금 그런데 어떻게 범죄자 10명을 죽여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아주 위험한 요소들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음주 측정 시 문장 구구 면허증 제시 요구 불응한다 그럼 어떻게 유리창 깨고 그냥 빡 그렇지 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들 강도 현장에서 피해자와 동료가 피를 흘리고 강도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이거 가장 쉬운 문제가 기초적인 문제 강도 잡으러 가야 돼 내 동료는 이해해 줄까 넌 순직해라 난 공을 세울게 미쳐버리는 거죠 안 되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인해야 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사조서도 마찬가지고 면접 압박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 목적 자체는 본성을 부르는 거야 이게 꾸며진 답변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애인지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야 압박 당해도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전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된다니까 강도 이거 잡은 이 강도가 뛰어가다가 또 다른 사람 또 칼로 찌르면 어떡할 건데 이 압박하는 거야 이렇게 이 강도 미친놈이야 지금 칼이랑 총이랑 다 들고 있어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이 딜레마야 결국에 뭔지 알겠죠 그래서 계속 그걸 각인시켜 아닙니다 그래도 동료와 지금 현장에서 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 신고하고 조치하고 그 다음에 잡으러 가겠습니다 압박을 당해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압박 당한 순간 어? 아 맞네요 그럼 강도 잡으러 가야죠 밥 잃으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학원에 왔어 그럼 당연히 학원만의 스킬을 배워야 돼 그치? 그리고 학원뿐만 아니라 그 학원에서 이종위라는 사람의 스킬을 배워야 돼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라는 거야 스킬을 막 배워서 현란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찰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진짜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싸움을 하고 싶다 싸움 잘하고 싶다 그치? 처음부터 태권도장 가서 540도 발차해 배우면 내가 강도 다 검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치?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540도 딱 보여주면 쫄아갖고 어이구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 진짜로 자기를 단련시켜야 돼 그 진짜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개별 면접 같은 경우는 오늘 개별 면접 모범 답안에 대해서 받으셨죠 시간이 흐른 질문과 답변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답변들이 소화가 되는구나 제가 과거에 학생들 가르쳤을 때 했던 답변들을 이 정도면 모범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립니다 라는 차원에서 샘플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러면 과거에 가르친 학생이라서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나 그 경찰 면접 자료집 그 뭐지 리플렛도 마찬가지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 제가 광고하려고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이게 내 교육 모토예요 이게 내 강의 모토예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요 경찰 하고 싶잖아요 그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제가 공무원 강의하면서 유일하게 성인 대상 강의에서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원 동기 안 만들어질 때 나이가 서른이야 직장 생활 했대 근데 공무원 이제 다시 한다고 하는 거야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요 늦은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무원 하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근데 절대 있잖아 직장이 싫어서 때려치고 나와서 공무원으로 왔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 마음도 가져선 안 되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공무원이 경찰도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사기업에서 패배한 사람들 패배자 집단소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만의 명확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목표가 작아도 좋아 근데 그게 진짜여야 돼 똘똘 뭉쳐있어야 돼 그래야만 진짜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면접에서 살떨리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접관을 잡아 먹을 만큼 두 번째 연습해야 돼 간호 제가 막 해주다 보니까 저한테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의존하는 건 좋아 믿어 믿는 건 좋은데 기대는 것도 좋고 좋은데 의존해서는 안 되지 면접은 내가 내가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보러 가야 되잖아 연습해야 돼 발차기 한 번 딱 배웠다고 딱 그날부터 고수가 아니야 만 번 십만 번 백만 번 찼을 때 진짜 엽차기 하나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지 연습해야 돼 면접은 그리고 마지막은 진심이어야 돼 꾸며선 안 돼 물론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진심이어야 돼 진짜여야 돼 자기 생각 진짜 생각을 얘기해야지 가짜 생각 얘기하면 압박에서 그냥 다 털려요 막 털어내 경찰 면접의 특성이야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설사 설사 지금까지 수험생을 하느라고 내가 잘 못 챙겨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챙겨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딱 한 발만 내딛으면 이제 경찰이야 수험생이 아니야 이제 수험생이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 버려야 돼 수험생이 아니고 경찰이야 경찰 근데 이제 그 한 발을 내딛을 시점이 이제 임박하게 도래한 것 뿐이지 경찰이야 그러니까 경찰로서 생각하고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이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마음속 깊이 계속해서 가게는 시켜놔라든가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할 거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 잘하는 강사가 안 되려고 저도 저도 정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일반적인 법칙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담배 피고 담배꽁 좀 버린 적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면 면접 답변이 학생들한테 올바르게 안 나와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게끔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는 4월 2일이에요 2일 날 이제 개강을 하고 혹시 이제 1차 개강을 못 듣는다 그러면 2차 4월 9일 날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이제 건너편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거의 스터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사전조사서만 하더라도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건 하루 종일 저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준비하시면 제가 굉장히 많이 팁을 드릴 거고 면접은 개강은 4월 23일날 합니다 체력 이제 편안하게 다 보고 사조서 다 쓰고 그런 다음에 4월 23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뭐 당연히 사조서 후속질문 그 다음에 개별 그리고 집단 면접에 대해서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바탕으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사조서 2일하고 9일이라고 했고 적성검사 모의고사 적성검사 모의고사 4일하고 11일인데 11일이 체력검사 겹치지 않겠지 이거는 제가 살짝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6층 데스크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월수금은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 화목토는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형 스터디 근데 이제 제가 목요일에는 스터디 들어가서 정말 케어를 해드릴 거고 제가 화토는 이제 서울을 또 가야 돼서 서울에서 이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월수금 하면서 저하고 하여튼 뽕을 뽑아 먹어야 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이제 종강은 5월 20날 종강을 하는데 면접 일정이 각기 달라요 그죠? 근데 면접일이 늦으면 6월 5일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6월 5일날 보게 되면 그때까지 계속 나와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스터디 하시면서 5월 20날 딱 끝나서 집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면접 볼 때까지 하실 거고 월수는 저하고 이제 강의 듣고 10시부터 1시까지 강의 듣고 그 다음에 2시부터 밥 먹고서 스터디 하면서 제가 이제 옆에서 답변 써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무조건 모의 면접 봅니다 금요일에는 자 근데 모의 면접인데 아 모의 면접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월수에 배웠던 거를 금요일 날 이제 모의 면접을 보는 거야 그래서 월수에 딱 작성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수에 배운 것만큼 그 연습이고 마지막 주에 하는 모의 면접은 실전 모의 면접이에요 그때는 진짜처럼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막 질문하는 거야 막박 질문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화목토는 10시부터 5시까지 이제 스터디 할 건데 스터디는 뭐 구성이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두 주로 나눠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뭐 종료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조율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강의 장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 이제 건너편 건물이에요 건너편 퍼스트 면접 스피치인데 이름만 그거고 중앙고시하고 같은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독립 건물에서 이제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스터디 룸을 워낙 잘 꾸며놔서 아마 공부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바로 건너편입니다 중앙고시하고 그 다음에 핵심 강의는 이제 제가 할 거고요 저하고 한 달 동안 강의하고 모의 면접 하다 보면 저한테 익숙해져요 나중에 실전 모의 면접 할 때 잘 안 떨려 처음에는 막 벌벌벌벌 떴는데 한 달 지나면 이제 친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실전 모의 면접 때는 다른 면접관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했고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 관악경찰서의 자문 변호사예요 최철 변호사라고 저희 선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렵게 모셔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봉식 교수님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접 스피치나 매너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 관리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당연히 뭐 전국 1타라고 자본을 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최철 변호사하고 그리고 박봉식 교수님하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이제 세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공부하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이제 저장을 하셔서 24시간 질문 답변을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해도 되고 1시에 해도 돼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과제를 또 내드리면 과제도 카톡으로 빨리빨리 제출을 하셔야 돼 그래야 제가 프린트 해놓고 다음날 오시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첨삭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카톡하고 이제 전화하고 해서 문의사항 24시간 언제든지 문의해라 뭐 3시 했는데 답이 없어 그럼 자겠지 자고 있겠지 뭐 쌩 깎겠어 그지 그러니까 아니 뭐 오후 5시 했는데 답이 없어 강의 중이겠지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여튼 꼭 합격합시다 한 방에 혹시 여기서 체중에서 미끄러지신 분 있어요? 면접에서 체력 때 또 필기를 또 공부하신 거잖아 그치 얼마나 어려웠어 절대 이제 그럴 일이 없게끔 체력도 마찬가지 관리 잘해서 체력시험도 딱 빵빵하게 잘 보시고 그리고 면접도 보시고 체력은 체력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해요 진짜 뒤집을 수 있는 건 면접이야 제가 얘기했죠 점수 차이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아니야 면접 가면 면접까지 가면 점수가 1점 모자라서 떨어지는 게 이게 아니야 2대 1 3대 1은 그냥 얘가 뽑히냐 안 뽑히냐 딱 이 문제지 이게 내가 18점을 받았네 17점을 받았네 이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뽑히는 사람이 돼야 돼 저는 그걸 만드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그냥 뽑히는 사람 18점짜리 19점 3점짜리가 아니라 그냥 뽑히는 사람 이거 만드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찬가지 같이 공부해서 정말 정말 좋은 경찰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 전 동국대 법대 나왔는데 제 고등학교 때까지 꿈도 경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떨어져서 검사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법학관은 간 거고 그런데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 그것만 딱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 면접 때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어렸을 때 철없던 철부지 시절에 그냥 너무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 나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많았던 게 유부 그 분여자 인신매매가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되게 후미진 데 있었는데 그냥 이상하게 엄마가 맨날 걱정이 됐어 해가 지면 그렇다고 뭐 어떤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걱정이 됐어 내 엄마 내 누나들이 그래서 그 걱정되는 마음에 아 경찰이 돼서 나쁜 놈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가진 목숨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런데 내가 시민의 생명 한 번만 구하면 나는 진짜 내 목숨 값어치 있게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이 또이다 진짜 인생 또이 또이 살고 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경찰 되면 한 명만 구할까 10명 100명 1000명 구하겠지 그러면 진짜 그거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갑자기 살다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강의를 하는데 물론 제가 예전부터 영어 강의도 했고 이런 면접 강의도 하고 면접도 경찰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지금 승무원도 하고 해요 다 하는데 가장 뿌듯했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후배들 학교 후배들 경찰 합격 처음으로 최초로 시켰을 때 가장 뿌듯했어 내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내 꿈을 강사가 되니까 나는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배출한 경찰들이 이제 몇 수십 명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난 내 제자들이 경찰이 되게끔 함으로써 그 꿈을 몇 수십 배로 이루고 살고 있어요 굉장히 더 값지게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몇 수십 배 그리고 경찰 제자 말고도 소방관, 승무원, 간호사 제자들을 보면서 내 꿈은 지금 내가 합격시킨 애들이 거의 한 천오백 명 되니까 난 지금 천오백 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강의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거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좀 열심히 잘 따라온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무조건 합격합시다 고생하셨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하실까요 그거는 다 그럼요 그거는 다 개인적인 스케줄을 봐드릴 거예요 미리 저하고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시간만 예약 잡아서 딱 시간만 잡으면 돼요 그거는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게 자료랑 설명이랑 이런 건 해드린다는 거지 지금 알려드릴까요 명함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번호 따는 거예요 여자 번호는 못 따서 아무것도 안 돼 사조서 강의 참석하시면요 혹은 오늘 등록하시면요 저한테 문자로 오늘 경찰 OT 참석한 누구입니다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장할게요 하고 사조서 특강은 다음 주 월요일 2시입니다 월요일 2시 네 두 개 다 들어도 되게끔 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물론 뭐 이제 학원 방침이 또 틀리겠지만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강의식 넘쳐서 못 들으면 어쩔 수 없겠지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고 여기 뭐 창원에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또 질문 그냥 뭐 막 궁금한 거 그냥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몸에 문신 있는 분 문신 그 다음에 그거 있는 분 전과 솔직하게 아니면 따로 꼭 얘기해요 문신 전과 음주 폭력 생기부 결석 얼마나 안좋아요 나중에 그래 프라이버시니까 상관없어요 60일까지 붙여봤어요 그리고 저기야 폭행정과 있는 애도 붙여봤어요 물론 힘들긴 했었는데 면접은 무조건 뒤집어요 이건 무조건이라고 봐 저는 이거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체력만 진짜 말아먹지 말고 와요 진짜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체력은 체력을 망치는 게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저기가 안 먹어서 그렇잖아요 신호가 안 먹고 아니면 뛸 때 이제 딱 한 번 쥐 나오고 이러면 이제 딱 말아먹는 건데 그것만 안 하고 오시면 면접에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진짜로 사줘서 개떡같이 그냥 두 글자 쓰고 나와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진짜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두 글자 써놓고 뭐 나한테 막 어? 떨어졌다고 뭐라고 그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안돼 면접 선수는 공개 안 하겠다 네 없어요 공개 안 해요 떨어지는 애들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아니 딱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내 말을 안 들어 어? 진짜로 아니 내가 이렇게 면접 답변 이렇게 쓰라고 해주거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주거든 근데 계속 의구심을 갖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어보고 또 스터디해서 지들끼리 또 장난질 치고 막 이래 걔는 떨어져 승무원도 그래 승무원도 내가 그냥 이 얘기해준단 말이야 뭐 승무원 질문 중에 되게 쉬운 질문이 있어 본인을 꽃에 비유하라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답변해 안녕하십니까 동백꽃과 같은 지원자 이종윤입니다 동백꽃은 한겨울에 피어나는 꽃인데 새하얀 눈을 뚫고 그 강인함으로 빨간 꽃을 피워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통째로 떨어져서 땅 위에서 한 번 더 피는 꽃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하늘에서도 고객을 동백꽃처럼 아름답게 모시고 땅에서도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얘 해줬어 아니 기가 막히잖아 안 한 거야 안 한대 그러면 그런 애들은 떨어져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유형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면접 볼 때 떨어지는 유형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다 막 이런 거는요 제가 알아서 그거는 단련을 시켜요 뭐 보면은 말투도 그렇고 제가 말투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뭐 강사로서 좋은 말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뭐 하여튼 뭐 뒤지게 얘기하는 때도 있고 뭐 싫으면 그냥 안 배우면 그만이니까 근데 난 그냥 진짜로 가르쳐주는 거거든 자신감이 없다 그럼 깨뜨려 내야 돼 깨뜨려야 돼 그 보통 우리가 지금 저기 한다고 하잖아 단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담금질이잖아 뜨거운 데 들어가서 망치질하고 차가운 데 가고 해야 되거든 그게 단련이거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음도 똑같아 마음도 단련해야 돼 마음을 단련해야 면접에서 승부수를 띄워요 외모 헤어 스피치 스피치 나 엉망인데 나도 강사로서 스피치 엉망인데 근데 이게 단단하지 않으면 강의 뭐 자기가 발음이 좋고 뭐 그런다고 뭐 1타 강사 하나 못해 안 돼 똑같아 면접도 면접도 여러분들 뭐 이발하고 가면 뭐 붓고 이발 안 하고 가면 떨어지나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딱 믿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물론 면접은 정답은 없지만 그래요 또 아 전혀 그거는 이제 아예 없어요 그 특히 이제 지금 뭐 국가공무원 혹은 공기업 전부 다 연령제한 폐지하면서 그거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블라인드라고 얘기하는데 전과 다 조회해서 나옵니다 숨기면 안 돼 음주 같은 거 네 지방청마다 달라서 네 청마다 달라요 여경이라고 해서 여경 여자들만 따로 보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항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막 중구난방이야 다섯 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세 명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제가 오키 때 면접관 세 명이에요 그랬더니 학생이 와서 막 아 선생님씨 면접관 세 명 아니고 한 명이던데요 막 이러고 나한테 근데 그래갖고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 아 몰라 그거는 그럼 다 모르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한 명이 들어오고 세 명이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날짜도 중구난방이지 사줘서 사줘서 쓰는데도 중구난방이지 그래갖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끼리만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말을 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하고 섞여서 보면 조금 더 돋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여성분들끼리 보다 보면 조금 기세네 좀 덜세네 이게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기세네로 만들어드릴 테니까 아 원래 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도 또 오셔서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뭐 집 가시면서 또 문자나 카톡 카톡이 편하니까 카톡으로 해주세요 카톡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그냥 이제 문자는 제가 저장하기 쉽게 오늘 참석한 뭐 누굽니다 요것만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장해놓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 시간 반 동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뭐 학원 다니고 말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가장 크고요 하여튼 앞으로 저를 계속 보면 좋겠지만 혹시 안 보더라도 꼭 최종 합격하셔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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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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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